기생 때문에 거지가 된 서방 옛날 평양에 얼굴이 아름다운 기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서방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처갓집에서 만들어준 노자와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나라의 지인이 되어 평양에 머물고 있었지요. 그가 머물고 있는 곳은 기생의 집과 가까웠고 그녀는 그가 가진 물건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들을 빼앗기 위하여 일부러 그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 놀라면서 말하였지요. 지체 높으신 어른께서 오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그녀가 돌아가자 이후부터 이서방의 마음은 그녀를 사모하게 되었지요. 저녁때 그녀는 이서방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한창일 때 객지에서 얼마나 심심하시겠습니까? 소첩의 지하비가 멀리 전쟁터로 나간 뒤 몇 해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옛말에 과부는 호라비를 알아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서방은 그녀의 꾀임에 빠져 정을 통하고 말았지요. 이때부터 이서방은 자신이 가진 물건을 모두 기생에게 쓰면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기생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이면 식물을 불러 귀에다 소곤소곤 거렸지요. 밥 반찬엔 맛있는 것을 올려라 이서방은 그녀에게 홀딱 빠져 자물쇠의 꾸러미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생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이서방에게 말하였지요. 나리보다 벼슬이 낮은 관리는 내 친구 기생을 사랑해 금비냐와 비단옷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기생 서방이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표정이 그런 것이냐? 네 그렇게 해주마.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생이 원하는 것을 사주었지요. 나리 함께 사는 처지인데 함부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재물은 내 것으로 누가 뭐라 하겠느냐? 기생은 이렇게 하여 이서방의 재물을 모두 빼앗고 탕진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기생은 몸종과 함께 재물을 모두 가지고 도망쳐버렸지요. 이서방은 이것도 모른 채 등불을 켜고 밤새도록 기다렸지만 기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을 짓고자 괴짝을 열었는데 그곳엔 한 푼의 돈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이제야 속았다는 것을 알아차린 이서방은 홧김에 죽으려고 했지만 이웃집 노파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런 일엔 기생들이 아는 수법인데 나리께서는 모르고 계셨습니까? 내가 그 계집을 만나면 즉시 때려 죽여 옷과 벗어눌 벗기겠다. 이렇게 말한 이서방은 기생학교 옆에서 잠복하던 중 그 기생이 친구 수십 명과 함께 지나갔습니다. 이때 이서방이 몽둥이를 들고 뛰어가 외쳤지요. 이런 나쁜 마귀야 어서 내 금비녀와 비단을 돌려줘 이서방의 호통에도 불구하고 기생은 깔깔거리며 대꾸하였지요. 얘들아 이곳에 서 있는 저 어리석은 놈을 좀 보아라 기생에게 준 물건을 되돌려 달라고 하는구나 이에 여러 기생들이 이서방을 쳐다보자 이서방은 부끄러워 달아나버렸지요. 재산을 모두 탕진한 이서방은 빌어먹으면서 처가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를 본 장모가 노해서 문을 닫고 내쫓았지요. 이서방은 거지가 되어 걸식을 하였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그를 비웃었다고 합니다. 여도둑 이야기 옛날에 전라북도 김제땅에 한 나그네가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몇 해째 흉년이 계속되다가 금년 들어 풍년이 들었지요. 농부들은 점심을 먹고 나자 담배를 물고 솔밭에 앉아 심심풀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쉬고 있었습니다. 풍년이 들면 뭐해? 이생원 집에서는 소식이 없나? 왜 없겠나? 이생원이 이번에도 새를 두 배로 달라고 닭다리라네. 죽은 정세원 생각이 절로 나는구먼. 그러게 말일세. 그러다가 첨벌을 받지. 친구 땅을 빼앗아 제 것처럼 욕심을 부리니 말이야. 그나저나 정세원 딸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없으니 큰일일세. 조용하게나. 누가 들으면 그나마 땅 부쳐먹는 것도 끝장이 아닌가? 들으라면 들으라지 뭐. 우리가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건가? 농부들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한 나그네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그네는 못들은 척 딴청을 부리며 그들 앞으로 다가갔지요. 저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먹다 남은 밥이라도 좋으니 한술만 주십시오. 농부들은 나그네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나그네가 안 돼 보여 밥을 주랬습니다. 먹다 남은 식은 밥이 있는데 괜찮다면 드시오. 고맙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어디 식은 밥, 더운 밥 가릴 형편이 아닙니다. 나그네는 농부가 주는 밥을 감사히 받았습니다. 이 고울분 같지는 않은데 어딜 가는 길이시오? 어디라고 정한 곳은 없고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갑니다. 그러시다면 이따 저녁에 이생원 댁에 가서 저녁이나 얻어 잡수고 가시구려. 나그네는 농부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시치미를 떼고 물었습니다. 이생원 댁이라니요? 저 건너 마을에 사는데 이 부근에서 제일 부닷집이요. 그러니 그 집에 가면 맛있는 음식을 찬뜩 먹을 수 있을게요. 농부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뭔가 석연치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생원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부자인가 보죠? 웬걸요? 부자가 된 지 한 10년쯤 되었지 아마? 원래 부자이긴요. 한 동네에 살던 정생원이라는 사람의 재산을 가로채 부자가 되었다오. 나그네는 농부들이 준 밥 한 그릇을 뚝딱 해치우고 한 다름에 김재로 갔습니다. 거지 행색을 한 나그네는 바로 암행어사 이 종백이었습니다. 그때 전라도는 오랜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었지요. 그런데 관하에서는 이 핑계 저 핑계로 백성들의 재산과 곡식을 빼앗아 백성들의 살림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참다 못한 백성들이 무리를 지어 조정의 반란을 일으켰고 이 반란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정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란군이 패하고 패거리로 몰린 사람들이 옥에 갇혀 감옥은 만원이 되었지요. 우두머리인 이정훈이 옥에 갇히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관하로 쳐들어가 기물을 부수고 감사를 동원에 꿇어 앉히기에 이르렀지요. 이종백 어사는 이 일을 조사하려고 김재땅으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김재에 도착한 이종백 어사는 동원에 나와 죄수 명부를 일일이 조사하였지요. 명부를 보던 이종백 어사는 재미있는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남자로 변장한 여자 도둑이 일으킨 사건이었지요. 이종백은 남장을 한 여자 도적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김재땅 사람으로 죽은 정생원의 딸 5년 전 집을 나와 남장을 하고 도둑질을 하다 붙잡힘 이 종백 어사는 여자 도적을 불러내어 동원에 꿇어 앉혔습니다. 도적은 스무살이 될까 말까 한 아름다운 여인이었지요. 어사가 점장 괴물었습니다. 네가 여태껏 해온 일을 거짓 없이 바른 대로 말하라. 소녀는 이곳에 살던 정생원의 딸 난이라호입니다. 소녀의 집안은 이곳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지요. 그런데 아버지 대해와서 소녀만 남겨둔 채 부모님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소녀가 걱정이 되어서 한 마을에 사는 이생원에게 소녀를 부탁하고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이생원엔 소녀를 데려가 몇 년간은 잘 길러주었지요. 그러나 제가 점점 자라자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생원 딸이 크자 이생원은 정생원 딸을 까닭 없이 밥을 주지 않고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정생원의 딸은 굶주림과 모진 매질에 못이겨 이생원의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지요. 집을 나온 정생원의 딸은 떠돌아다니며 겨우겨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몸으로 얻어먹으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녀는 하는 수 없이 다시 이생원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생원은 매질을 하여 내쫓았지요. 결국 먹고 살 길이 없던 소녀는 남자로 변장해 이생원 집에 들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도둑질을 한 물건도 남의 것이 아니라 정생원이 죽기 전 딸을 위해 맡긴 폐물이었지요. 그것을 가지고 나오다가 이생원에게 붙잡힌 것이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이생원에게 재산을 맡긴 것이 분명한가? 네. 그건 저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옵니다. 네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왜 마을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느냐? 이생원이 세력이 커지고 소녀의 집안을 역적으로 몰아붙였는데 어느 누가 감히 소녀를 위해 나서겠습니까? 소녀의 억울함을 살펴 주시옵소서. 소녀의 말을 들은 어사는 거짓 꼴을 하고 낮에 농부들이 일러준 이생원의 집을 찾아가 보았지요. 이생원의 집은 멀리서도 천석군의 집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사는 이생원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를 부탁하였지요. 그렇지만 하인은 안된다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물러날 어사가 아니었지요. 아무리 하룻밤 신세를 지러 왓기로 써니 이렇게 푸대접을 할 수 있느냐? 난 거지가 아니라 어엿한 사대부인이라. 어서 들어가 주인께 좀 만나자라고 이르게 아무리 그러셔도 소용없습니다. 이 집은 나그네를 재워주지 않기로 이름난 집이지요. 그런 말이 어디 있나? 어서 들어가 주인에게 떠돌이 나그네가 아니라 전라감사를 만나러 가는 사람이라 전하게 종은 전라감사를 만나러 간다는 말을 듣고서야 투덜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들어오시랍니다. 사랑빵을 안내받은 이여사는 주인 이생원과 인사를 나누고 점잖게 마주앉았습니다. 이여사의 초라한 꼴을 본 이생원은 눈초리가 찢어졌지요. 조금 있자 밥상이 들어왔습니다. 꽁보리밥에 김치 조각뿐인 밥상이었지요. 이여사는 보란듯이 그 밥을 다 먹어치었습니다. 부대잡을 받으면서도 밥을 다 먹은 이여사가 말을 꺼내었지요. 내 지금 한양에서 오는 길이라오. 전라감사와 나는 이종간이지요. 여기서 이틀이면 가면까지 가겠는데 노자가 떨어져 이 꼬락선이가 되었다오. 전라감사와 이종사촌 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생원은 움찔하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신가요? 요즘 세상이 하도 시끄러워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몇 달 전 저희 집에 도둑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낯선 사람은 아예 재우지 않기로 하였지요. 그런데 전라감사와 친척이 되신다니 마음이 놓이는군요. 하룻밤 쉬고 가십시오. 고맙소이다. 혹시 이 집에 아드님이 있으신지요? 올해 열다섯 먹은 아들놈이 하나 있지요. 그런데 공부를 하지 않아 걱정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거 아주 잘 되었습니다. 제 친구 제 친구 가운데 과거를 보다 낙방한 친구가 있는데 아주 실력이 좋습니다. 대개 그 친구를 좋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마 밥만 먹여주면 돈을 달라는 말은 않을 것입니다. 구두세의 이생원은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군침을 흘렸지요. 이생원은 앞뒤 생각할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신세는 대충 갚은 셈입니다. 다음날 아침 이여사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이생원에 대해 물었습니다. 모두 그를 욕심쟁이 악질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였지요. 그러나 10년이 넘은 일이라 죽은 정생원과 이생원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여사는 김재로 돌아와 수령에게 당부할 것을 당부하고 그 길로 전라감령으로 떠났지요. 며칠 뒤 이생원 집에 의관을 깨끗하게 차려입은 선비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여사가 보낸 사람이었지요. 이댁 아들을 가르치러 온 사람입니다. 전라감사 친척 되시는 분이 들리지 않으셨는지요? 그분 말씀대로 대그의 아드님을 가르치고 밥이나 얻어먹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생원은 좋아하며 선비를 자식의 선생으로 맞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며칠 뒤 건강한 젊은이가 찾아왔지요. 밥만 주면 되니 머슴으로 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웬 떡인가 싶어 이생원은 찾아온 청년을 의심하지 않고 머슴으로 썼습니다. 전라감령에 도착한 이여산은 몇 달 동안 암행순실을 하였지요. 수량들의 수탈에 백성들은 벌써 식량이 떨어져 추위와 배고픔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배고픔을 참다 못한 사람들 중 힘 있는 사람들은 산적이 되었지요. 이여산의 녹에 갇힌 산적들 가운데 근본이 착한 한 사람을 데려다가 은밀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 이생원의 집에 또 한 사람이 찾아왔지요. 그 사람은 하인을 데리고 푸짐한 음식과 좋은 술을 갖고 왔습니다. 이생원 어른이시지요. 건너마을에 새로 장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접을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건너마을 사람은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좋은 음식과 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바로 이 여사가 은밀하게 이야기를 나눈 욱에 갇혀있던 산적 장씨였지요. 장씨는 좋은 음식과 술을 훔쳐다가 하루도 걸음없이 이생원과 한바탕 잘 먹고 마시며 즐겼습니다. 이생원은 살 맛이 나는 것 같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생원을 비밀리에 조사하던 이 여사가 포교들을 데리고 이생원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산적이었던 장씨를 비롯하여 그 선생과 머슴 그리고 그 집 하인들을 모조리 묶었지요. 이 여사는 먼저 장씨를 다그쳤습니다. 니놈은 도둑놈이 아니냐. 이 여사가 묻자 장씨는 잠잠고 있었습니다. 니놈이 이생원이라는 자와 함께 도둑질을 했구나. 도둑질을 한 지 얼마나 되었느냐. 장씨는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지요. 이생원과 도둑질을 한 것은 5년밖에 안 됩니다. 뭐라. 그동안 훔친 물건은 어디다 감췄느냐. 이생원의 집에 두었습니다. 장씨의 말에 이생원은 펄펄 뛰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자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전 이자가 도둑인지도 몰랐고 또 훔친 물건을 본 적도 없습니다. 이생원은 당황하였지요. 몇 달 동안 좋은 음식에 좋은 술을 얻어먹어 신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대접한 사람이 도둑이라니요. 정말 기가 찰 일이었습니다. 이생원이라는 자를 끌어내거라. 훔친 물건들을 다 어디다가 감췄느냐. 제가 물건을 훔치다니요. 소위는 정말 모르는 일이 옵니다. 그저 공짜를 좋아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먹고 살 만큼 재산이 있는데 제가 왜 도적질을 하겠습니까? 네 재산도 모두 훔쳐 만든 재산이 아니냐. 아직 곤장 맛을 몰라 이상한 소리를 짓거리는 모양이군. 어서 곤장을 매우 쳐라. 이생원의 이생원의 비명 이생원의 동원 하늘을 찔렀지요. 이여 사는 글 선생님과 머슴을 불러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일을 하고 돈을 제대로 받았느냐. 저희는 10년 동안 이 집에서 일했지만 돈 한 푼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생원은 도둑질을 하여 부자가 된 것으로 압니다. 이생원은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었지요. 너희 집에서 10년을 함께 산 글 선생님과 머슴이 너를 보고 도둑질을 했다고 하질 않느냐. 10년이라니요. 서너 달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요. 마을 사람들은 네가 무서워 말이나 제대로 한다더냐. 그리고 넌 마을 사람들 입을 땜질 하려고 정생원을 역적으로 몰지 않았느냐. 이 여사가 정생원 이야기를 꺼내자 이생원은 잠잠고 있었습니다. 네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고. 좋다. 네가 그렇게 우긴다면 내가 보여줄 사람이 있다. 여봐라. 욱에 갇혀있던 정생원의 딸 난이를 데려오너라. 난이라는 말에 이생원의 얼굴이 백지짱처럼 하얗게 변하였지요. 이생원은 고개를 들고 이 소녀를 보거라. 이 여사의 말에 이생원은 고개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난이라는 말에 이생원은 모든 것을 체념한 것이었지요. 너는 사람의 탈을 썼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너의 재산을 모두 난이에게 돌려주어라.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이생원은 마침내 자기 죄를 뉘우치게 되었지요. 네 가족을 봐서 네 목숨을 살려줄 터이니 이 고장에서 떠나거라. 이생원은 목숨을 건진 것이 좋아 뒷걸음질 치며 도망쳤습니다. 난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땅바닥에 주저앉았지요. 남의 재산으로 거들먹거리며 살던 이생원은 모든 재산을 정생원의 딸 난이에게 돌려주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난이는 어사 덕분에 잃었던 재산을 되찾아 타고난 복을 누리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호기심 많은 나무 옛날 어느 마을에 버드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이 버드나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몹시 궁금해 하였지요. 하지만 버드나무 혼자서 바깥 세상을 보려고 해도 큰 나무들에게 둘러싸여 볼 수가 없었습니다. 버드나무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내려가는 게 소원 이었지요. 혼자의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버드나무 날마다 날마다 마을로 내려가게 해 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지요. 갑자기 불어난 물에 버드나무 근처 굴에 살던 뱀들이 떠내려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얘들아 어서 내 뿌리를 잡아 뱀들을 본 버드나무 사방으로 뿌리를 드러내어 붙잡게 해주었지요. 덕분에 버드나무 뿌리에 매달린 뱀들은 모두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버드나무 덕분에 목숨을 건진 뱀들은 어떻게든 은혜를 갚자고 뜻을 모았지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버드나무 소원을 이뤄주면 어때? 뱀들은 버드나무 가 아랫마을 내려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막상 은혜를 갚을 길을 찾았지만 그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뱀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버드나무를 옮길 수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러던 차에 한 뱀이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먼저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날 물을 이용해서 옮기는 게 어때? 그거 참 좋은 생각이야. 그러면 힘도 훨씬 덜 들 거야. 버드나무에게 깜짝 선물을 주기 위해 뱀들은 옮기는 날까지 그 일을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장마철이 되어 비가 연일 계속 내렸지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굴속에 있던 뱀들이 모두 나와 버드나무의 뿌리를 하나씩 잡았지요. 떠내려 가지 않게 단단히 잡고 뿌리 끝까지 흙을 파내야 돼. 꼬리를 버드나무 뿌리에 감은 뱀들이 흙을 파내기 시작하였지요. 얘들아 지금 뭐하는 거니? 먼저 큰빗대처럼 살기 위해 매달린 줄 알았던 버드나무는 몸이 간지러워 이리저리 비틀비틀 했습니다. 그때마다 뱀들이 파고 있는 뿌리가 들썩이며 흙이 패어나갔지요. 그래 버드나무야 너도 힘을 좀 보태줘. 움찔 거리는 버드나무를 쳐다볼 틈도 없이 뱀들은 용을 쓰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뭐하는 거냐니까. 네 소원을 들어주려고 그러지.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저 아래 마을로 데려다 줄게. 그게 정말이야? 너무 기쁜 나머지 버드나무가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뱀들이 전 먹던 힘까지 다해 파는 덕분에 버드나무의 뿌리가 모두 드러나게 되었지요. 뿌리대에 모두 드러낸 버드나무가 선채로 큰 물줄기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 마을 어귀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뱀들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지요. 막상 데려오기는 했지만 버드나무를 세워놓으려고 하니 덮어줄 흙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쩌지? 우리 이렇게 하면 어때? 우리가 비오는 날마다 와서 안 넘어지게 잡고 있는 것이야. 그러면 빗물에 떠내려온 흙이 자연히 덮이게 될 게 아니야?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날부터 비가 올 때마다 뱀들이 나타나서 잡아준 덕분에 버드나무는 지금의 자리에 안전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버드나무를 뱀나무라 부른다고 합니다. 피 흘린 고개 경기도 시흥에 가면 피 흘린 고개라고 불리는 고개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신립 장군의 휘하 부대가 삼천 병마 고리라는 곳에 진을 치고 적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지요. 외군들도 피 흘린 고개에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었는데 쌍방이 서로 적정을 살피면서 공격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칠흑같은 어둠이라 적정을 알아볼 수가 없었지요. 이때 삼천 병마 골에 진을 친 신립 장군은 적의 동태를 살필 궁리를 하고 있었지만 묘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 군사의 아내가 자진하여 신립 장군 앞에 나서서 말하였지요. 장군님 제가 한번 적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장군은 반가워 하면서도 나선 인물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임에 놀랐습니다. 아니 넌 여자가 아니냐 무슨 묘안인지 어서 말해보라 적진을 공격하려면 적군들이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공격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그러나 그것을 어찌 알 수 있던 말인가 저에게 꾀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자다귀야 자다귀야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면 저쪽 병사들이 모두 잠들었다는 것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오십시오. 그러나 자다귀가 아니고 더 자기야 하는 소리가 들려오거든 그대로 이 자리를 지키십시오. 신립 장군이 말할 사이도 없이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살같이 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적진 깊숙이 들어갔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곳 병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지요. 자다귀야 더 자기야 자다귀야 더 자기야 한두 번 되풀이하여 큰 소리를 질렀을 때 외군 병사가 나타나서 그 여인을 붙잡았습니다. 어디 사는 사람인데 이 밤중에 누구를 찾소? 여인은 태연하게 말하였지요. 사실 아들 형제가 있습니다. 큰놈 이름은 자다귀고 둘째는 더자기인데 두 놈이 다 전쟁터로 끌려가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천 병막골 진터에 가서 찾아도 아들놈이 없어서 이번엔 여기 와서 찾는 것입니다. 여인은 악을 쓰며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렇게 대자 외군 병사는 부인의 입을 막았지요. 이것 봐요. 모두들 피곤하여 자고 있는데 소리치지 마시요. 우리 군사 중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어서 저리 가시요. 나도 좀 잠을 잡시다. 외군 병사는 여인을 내몰았습니다. 이에 여인은 속으로 웃음을 터뜨리며 돌아섰지요. 그러다니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다귀야 자다귀야 이번에는 큰 아들 이름이라던 자다귀야만 계속 외쳐되었지요. 이윽고 그녀가 외치는 소리가 신립 장군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신립 장군의 군사들은 일제의 기습을 감행하여 이 고개의 외적들을 아주 쉽게 섬멸해버릴 수가 있었지요. 이 싸움에서 얼마나 많은 적을 죽였는지 그때 열린 피가 고갯마루의 냇물을 이루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이후로 이 곡의 이름을 피 흘린 고개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술사가 된 여우의 딸 옛날 어느 날 야스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지요. 야스나는 숲을 거닐다가 여우 한 마리가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야스나는 처음에는 너무도 놀라 도망가려 했지만 허우적 되는 여우의 눈빛이 너무도 슬퍼 보여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웅덩이에서 여우를 꺼내주었지요. 그런데 그 여우는 보통 여우가 아닌 마법을 가진 귀신 들린 여우였습니다. 여우는 변신술에도 능했기 때문에 젊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하여 야스나의 집으로 찾아갔지요. 길을 잃었는데 하룻밤 묵게 해주십시오. 야스나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넋이 빠진 채 그녀를 순순히 맞아들였고 그날 밤 그녀와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두 사람은 결혼하였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메이랍니다. 메이를 낳은 뒤 어느 날 여우 어머니는 메이를 불러놓고 말하였지요. 사실 난 사람이 아니라 귀신 여우란다. 그래서 이제 곧 숲으로 돌아가야만 해. 내가 보고 싶거든 그곳으로 오너라. 이렇게 하여 여우 어머니는 메이 곁을 떠났고 메이는 보통 아이와 다르게 곧 믿을 수 없는 사실을 현실로서 받아들였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메이는 왜 여우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하여 자신을 낳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메이는 자신도 모르게 여우 어머니가 있는 숲으로 발길을 옮겼지요. 숲에 도착한 메이는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이윽고 메이의 눈앞에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어요? 그제야 여우 어머니는 아버지가 자신을 구해준 일 그래서 자신이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인간으로 변신하여 메이를 낳았던 일들을 자세하게 말해주었지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메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넌 보통 사람과 다르단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주술적인 능력을 너의 핏속에 흐르게 하였지. 그러니 너는 세상에서 주술로 이름을 떨칠 것이야. 메이는 이렇게 하여 보통 사람과는 달리 엄청난 주술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에는 사람들과 귀신들이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사람이 알 수 없는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지요. 이에 사람들은 주술사들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었는데 메이는 다른 주술사들과는 감히 비견할 수 없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메이의 특별한 능력 중 하나가 백귀 야행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백귀 야행이란 야밤의 마을에 돌아다니는 귀신과 요괴들의 행진을 뜻하는 말로 이는 어떤 주술사도 볼 수 없었는데 오직 메이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바로 그 어머니였던 여우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도깨비의 씨름 대회 어느 마을에 작지도 크지도 않은 고만고만한 내가 흐르는데 그곳의 모래밭이 밀가루같이 곱고 폭신폭신하여 아이들 놀기에 딱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래밭 옆에 작은 오두막이 한 채 있고 거기에 한 영감님 내외가 딸린 자식도 없이 단둘이 살았지요. 가난하기도 하려니와 농사 지을 힘도 없어서 두 내외가 텃밭에 채소나 가꾸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래밭에서 밤마다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지요. 그것도 밤이 으슥해져서 집집마다 불이 다 꺼질 무렵부터 시끄러운 소리가 나기 시작해서는 새벽에 날이 부역해 셀 때까지 들렸습니다. 하루는 달이 밝은데 또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이 집 할머니가 영감에게 말하였지요. 영감 처음 모래밭에 무엇이 저러나 한번 가보고 오시려 영감 영감 님이 살금살금 밖에 나가서 갈대숲의 몸을 숨기고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가만히 보니 그게 죄다 도깨비들 이었습니다. 도깨비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저희들끼리 씨름을 한다고 난리가 났답니다. 편을 갈라가지고 둘씩 씨름을 하면 나머지는 둘러앉아서 서로 저희 편이 이기라고 소리를 냅다 질러대느라고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났던 것이지요. 도깨비들은 원래 달밤에 씨름을 한다고 그런 말이 있기는 하였습니다. 영감님이 도깨비 씨름 구경을 잘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이 그럽니까? 도깨비들이 씨름한다고 그러더군. 그래요. 씨름도 좋겠지만 밤새 절하자면 배는 좀 고프겠소. 우리가 밤참이라도 만들어줍시다. 도깨비들은 메밀묵을 좋아한다고 그런 말이 있기는 하지만 뭐 메밀이 있어야지. 메밀이야 동네 나가서 구하면 되지요. 그러면 내일 메밀묵을 쑤어다 먹입시다. 두 내외가 그렇게 의논을 하고 다음날 동네에 나가서 이 집 저 집 다니며 어찌어찌 메밀을 구해다가 메밀묵을 한 솥 쑤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쑤어가지고 날이 어두워지자 그걸 솥째 모래밭에 갖다 놓았지요. 도깨비들이 그날도 씨름을 하러 모래밭에 와보니 메밀묵이 한 솥 있었습니다. 모두들 달려들어 맛나게 먹었지요. 이렇게 잘 먹고 나니 도깨비들이 참 고마웠어요. 도깨비들은 사람과 달라서 누가 메밀묵을 갖다 놓았는지 안 봐도 훤히 다 알았습니다. 우리 이럴 게 아니라 메밀묵을 쑤어다 둔 영감님 내외에게 공값음이라도 하자. 그래 그러자. 사람들에게는 돈이 요긴하게 쓰인다니 돈을 좀 갖다 드리자. 도깨비들이 이렇게 의논하고 다음날 씨름하러 오면서 돈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도깨비들은 없는 게 없이 뭐든 많이 가지고 있었지요. 집으로 그릇을 만들어 거기에 엽전을 가득 담아 가지고 와서 영감님 집 앞에 갖다 놓고 갔습니다. 영감님이 나와 보니 돈이 가득 든 그릇이 있었지요. 얼른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여보, 여기 웬 돈이 이렇게 많이 꾸려? 도깨비들이 메밀묵을 쑤어다 줘서 고맙다고 갖다 놓았나 보오. 우리 이 돈으로 메밀을 더 사다가 메밀묵을 더 쑤어 먹입시다. 영감님 내외에는 그 다음날 동네에 나가 메밀을 아주 많이 사다가 메밀묵을 쑤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걸 또 모래밭에다 갖다 놓았지요. 영감님 내외에는 밤마다 메밀묵을 쑤어 가지고 도깨비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는 도깨비들이 씨름을 다 하고 영감님 집에 찾아왔지요. 영감님 내외가 자다가 밖이 시끄러워 나가보니 도깨비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마당에 쭉 늘어서 있었습니다. 자네들이 어찌 예까지 왔는가 그러니 그 중 나이 많아 보이는 도깨비가 나사더니 그동안 영감님 내외 분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우리는 내일 딴 데로 가게 돼서 인사나 드리고 가려고 들렀습니다. 비록 사람이 아닌 도깨비들이고 서로 만나 사귄 사이는 아니지만 그동안 메밀묵을 쑤어 먹이며 정이 들었는데 다른 곳으로 간다니 두 내외도 마음이 섭섭하였지요. 그래서 곡식이며 남새며 있는 대로 내다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잘 대접을 하였답니다. 도깨비들이 음식을 만나게 먹고 나서 북쪽 재넘어 큰 웅덩이 옆에 아름드린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 나무 아래의 빈터는 임자 없는 땅인데 그곳이 천하의 둘도 없는 명당이지요. 영감님 조상 무덤을 거기로 옮겨 쓰시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우르르 가버렸어요. 영감님은 도깨비 말대로 조상님 무덤을 옮겨 쓰려고 장사 지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웃 마을 사는 욕심 많은 영감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넌지시 물었지요. 아 자네는 무슨 일로 갑자기 조상 무덤을 옮기려고 하는가 사실은 이만저만한 일이 있어서 그런다고 일러주었지요. 욕심 많은 영감이 그 얘기를 듣고는 도깨비들이 정해준 터라면 틀림없는 명당이로군. 그곳이 임자 없는 땅이라면 누구든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렸다. 그런 엉큼한 속셈으로 그날로 부랴부랴 자기네 조상 무덤을 그곳으로 옮겨 써버렸습니다. 그래놓고 힘센 건달을 많이 모아다가 무덤을 지키게 하였지요. 건달들이 저마다 참나무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니 장사 준비하던 영감님은 그만 억장이 무너져 내렸지요. 그래서 씨름에 잠겨있는데 그날 밤 도깨비들이 영감님을 또 찾아왔습니다. 영감님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무사히 장사를 지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다니 그 많은 도깨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장사진을 준비를 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일을 다 치렀습니다. 날이 새어 도깨비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상여를 메고 산으로 가는데 상여 앞에 상석 비석을 한 놈이 하나씩 짊어지고 그 앞에는 또 한 놈이 망주석을 한 손에 하나씩 갈라지고 춤을 추면서 갔습니다. 망주석이라는 게 돌로 만들어 얼마나 무겁겠어요? 사람들이라면 그거 하나에 넷씩 달려들어도 겨우 들까 말까 한 걸 한 놈이 한 손으로 하나씩 쥐고 흔들면서 갔습니다. 가면서 상여 소리를 매기고 봤는데 그 소리가 또 기가 막혔지요. 목청 좋은 도깨비가 상여 위에 올라서서 앞소리를 매기면 상여꾼이 뒷소리를 받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구슬프던지 구경꾼이 모두 옷 고름으로 눈물을 찍어내며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도깨비들이 신명을 내어 모두 어깨춤을 추는데 그 춤이 또 어찌나 흥에 겨운지 구경꾼들이 울다 말고 어깨를 들썩거리며 따라 춤을 추었습니다. 이렇게 개울을 건너고 재를 넘어 무덤 자리까지 갔지요. 참나무 몽둥이를 들고 무덤을 지키던 건달들이 자세히 보니 상여꾼들이 죄다 몸집이 팔대장승 같은 것이 보기만 해도 겁이 나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들이 상여를 탁 내려놓으면서 눈을 한 번 크게 불하리니 무덤을 지키던 건달들은 나오도 못하고 들어가도 못하고 바싹 오그리고 있었지요. 꼼짝 달싹도 못하고 눈만 말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 많은 도깨비가 썩 나서서 너희들은 듣거라 그 무덤을 너희 손으로 파갈테냐 아니면 우리가 파줄까 하고 소리를 한 번 지르니 일이 다 되었지요. 무덤을 도로 옮기려면 저희들 손으로 옮기는 게 나았습니다. 욕심 많은 영감이 벌벌 떨면서 건달들을 시켜 무덤을 파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 무사히 장사를 지냈는데 그 뒤로 영감님 내외는 참 복을 많이 받아서 99살까지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은 마음을 바로 써야 하는 법이지요. 혼자 떡을 먹는 법 옛날에 정수동 일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익살꾼인 대다가 장난을 좋아하여 늘 일을 내고 다녔습니다. 하루는 정수동이 여러 장사꾼들과 함께 길 동무를 하여 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가다가 떡 장수를 만났지요. 모두들 배가 출출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선뜻 못 사먹었지요. 우물쭈물 하면서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혼자 떡을 사 먹자니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고 하여 여러 사람 몫까지 다 사서 나누어 먹자니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지요. 정수동이 떡을 사 먹고 싶어서 슬그머니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고작 떡 4개 살 돈밖에 없었지요. 돈이 많으면 자기가 떡을 사서 여러 사람들에게 쭉 돌릴 것인데 돈이 없으니 입맛만 다셔야 하였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함께 가던 장사꾼들이 은근히 얄미웠습니다. 저희들은 장사를 하느라고 돈을 제법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남에게 떡을 사주기가 싫어서 저러고 있으니 말이지요. 그때 정수동이 꾀를 하나 내어 길 동무들에게 슬슬 수작을 걸었습니다. 여보게들 나하고 내기 하나 안 할 텐가 내기라니 무슨 내기 저 떡 장수 목판을 한번 보게나 떡이 가득 들어 있지 않나 저걸 나 혼자서 한참에 다 먹어 치운다면 어떻겠나 뭐라고 저 많은 떡을 혼자서 한참에 다 먹어 치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커다란 목판에 가득 찬 떡을 보고는 모두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기를 하자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내가 저걸 다 먹어 치우면 자네들이 떡값을 다 물고 만약에 다 못 먹으면 떡값은 나 혼자서 다 내겠네 어떤가 좋아 어디 한번 내기를 해보세요 자네가 저걸 다 먹기만 하면 떡값은 우리가 내지 하지만 다 못 먹으면 떡값은 자네 혼자서 다 물어야 하네 이렇게 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수동이 떡 장수 목판 앞에 서서 태연하게 떡을 집어먹는데 애당초 내기에 이길 마음이 없으니 가진 돈만큼 먹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내기를 먹고 나서 슬쩍 물러 앉았지요 아이고 더는 못 먹겠다 그러니 둘러섰던 사람들이 다 혀를 끌끌 찼습니다 기껏 내게 먹었단 말이지 그러게 큰소리나 지지 말 것이지 이제 내기에서 졌으니 떡값은 자네 혼자서 다 무는 걸세 여부가 있나 내고 말고 보란 듯이 떡 내게 값을 치렀습니다 이렇게 하여 정수동이 제 돈 주고 떡을 사서 혼자 먹었다는 이야기지요 금달걀과 정승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사람이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집은 가난한데 식구는 많고 1년 농사지어 온 식구 먹고 나면 쌀 한줌 남는 게 없었지요 그래서 한 번은 식구들이 다 모여서 의논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우리 식구 농사지어 먹지도 말고 쓰지도 말고 국식을 몽땅 독에 넣어 뚜껑을 단단히 덮고서 광에다 숨겨 놓자 그러고 뿔뿔이 헤어져 얻어먹든 빌어먹든 먹고 살다가 내년 농사철이 되거든 돌아오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해 농사지은 것을 잘 찌어 가지고 몽땅 독에 넣고 뚜껑을 단단히 덮어서 광에다 깊이 숨겨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년 봄 아무달 아무날에 다시 만나자 하며 온 식구가 흩어져 버렸지요 온 식구가 뿔뿔이 헤어져서 발길 닿는 대로 가서는 얻어먹기도 하고 빌어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겨울을 났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약속한 날짜가 되어 모두 집으로 돌아왔지요 돌아와서 밥이나 해 먹으려고 광을 뒤져 독을 꺼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겠어요 독이 텅텅 비어있었지요 다른 독들도 모조리 텅텅 비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독을 딱 하고 열어보니 그 안에 암탉이 한 마리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들어 있었습니다 이놈이 우리 곡식을 다 먹었나 봐요 그 닭을 어찌할꼬 의논하다가 그냥 집에 두고 키우기로 하였지요 곡식은 이왕 먹어치운 것이니 어쩔 수 없고 달걀이라도 얻어볼까 하고서 말입니다 그래서 두고 키웠더니 그날부터 달기 달걀을 낳았는데 이것이 예사 달걀이 아니라 금 달걀 이었습니다 금으로 된 알을 쑥쑥 낳더란 말이지요 날마다 금덩이를 하나씩 쑥쑥 낳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금세 부자가 되었지요 혼자만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이웃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몇 개씩 나누어 주어 온 동네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 마을에 욕심 많은 정승이 살았답니다 이 정승이 소문을 듣고 보니 이것 참 배도 아프고 탐도 났지요 어떡하면 그 암탉을 차지할까 싶어서 며칠 동안 끙끙 앓다가 하루는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자네 그 암탉을 언제 어디서 얻었는가 우리 식구 딴 데서 겨울을 나고 돌아와 보니 광에 숨겨둔 도간에 들어 있었습니다 올 옳거니 그 달기 바로 지난해 집 나간 우리 닭이로세 정승이 닭을 차지하려고 거짓말을 꾸며낸 것이지요 이 달기 대감님 댁 닭이라고요 아 글쎄 그렇다니까 내 우리 달기 여태 낳은 금달걀 값은 안 받을 터이니 어서 돌려주기나 하게 아 그러세요 안 그래도 우리는 이제 부자가 돼서 더는 소용없던 잠이었습니다 어차피 정승을 이길 수는 없는지라 이 집 식구들은 닭을 순순히 건네주고 말았습니다 정승은 옳다꾸나 하고 닭을 집에 가져와서 금이야 오기야 잘 길렀지요 그런데 닭이 금달걀은 낳지 않고 보통 달걀만 낳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보아도 금달걀이 아니고 두드리면 톡 깨어지는 보통 달걀이었지요 다음에는 금달걀을 낳겠지 하고 기다려도 낳지 않고 그래도 어쩌다 한 번은 금달걀을 낳겠지 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다시는 금달걀을 안 낳았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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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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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